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파프리카. 안녕하세요 파프리카 여러분들. 카필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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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번주.. 아이 간지러워. 저번주 한주 업로드를 쉬었어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바빠가지고.. 제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됐거든요.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에 PD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한주 쉬어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많이 요청해주셨지만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찍었었던 귀청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귀청소 영상을 안좋아하는건 아닌데 힘든건 좋아하는데 제가 찍으면서 큰 재미를 못느껴가지고 그동안 안찍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소리내는데 집중을 해서 한번 귀를 열심히 파볼게요. 이렇게 많아요. 립오일, 브러쉬, 면봉, 실기계, 플라스틱기계, 모듈러, 나무기계 이렇게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. 나무기계 먼저 해볼게요. 스틱킴드 그 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들러 머들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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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